성비위사건 정말 깊은 책임감과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은폐 축소하고 솜빵랑이 처벌함으로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경기도교육청은 명의를 물고 이제까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빈틈없이 이 사안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A교육청의 사건은 발생하자마자 이틀만에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직회 해제를 시켰고요 바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해서 즉각적으로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을 생각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서 한층 더 많은 성교육도 시켰고 그런 책임있는 자세들을 요구해왔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책임성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징계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부사관에 협조해서 필요시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가지 재발 방식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 대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휘고활을 막론하고 엄정분책한다는 인식을 박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교육도 강화하고 주요 비위사건은 2차 피해 방지와 개인정보 유출을 유념하여 모든 교육공동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과 청년소식집 등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그 밖에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과 코로나 이후 교육의 방향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국장이 코로나 관련 안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교육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의원님께서는 친환경운동장 조선사업을 추리함에 있어서 친환경 인증제품을 선별하여 권장하고 각급 학교에서 의견수록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셨고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 비용이나 인력자원 의향에 대해서 지뢰하셨습니다 이 학교 운동장에 이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이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 특히 암유발을 하는 그런 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접착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까지는 이 인공잔디나 혹은 이런 오레탄이나 이런 물질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증이 안됩니다 이것도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런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동안 이 방법이 없어서 그럼 대안으로 어떤 대안이 있겠냐 해서 인천연잔딜 가는 방법과 이 마사토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정 안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학교가 선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지나 3년간 인조단지 운동장 335교 중 17교 15% 탄성포장제 운동장 610교 중 184교 30교 미 프로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사회 인조단지나 탄성포장제 운동장 조성 어 예 조성을 한 것을 안전성을 검증 받을 때까지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입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서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잔비냐 마사토 운동장 하느냐 하는 것이 학교에 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해서 이제까지 되어 왔습니다 어 이렇게 진행해 온 결과 어 지금 어 천연잔비를 고유한 학구가 72교 어 내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어 여기에 한층 더 늘어날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천연잔비를 어 관리 연간 관리하는 데서 가는 비용이 대체로 한 1500만원 인조 장비의 경우에도 어 재포설비용을 포함하면 1년에 평균 3100만원 약 인조 장비가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천연잔비를 두 배가 들어갑니다 이 관리 유지 비용이요 거기에 마사토의 경우는 관리 유지비가 대략 한 500만원에서 관리 유지비가 제일 쌉니다 어 어 연간 관리비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이 이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뭐에 있어서 어 좀 더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더 연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요즘에는 실제로 학교가 직접 하지 않고 관리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이 이 에 이 it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분적으로 2 2 공사는 다시 제공 사라거나 해서 뭐 보아나는 그런 것을 하는 전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 아마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에 이런 분에게 이 관리를 책임을 맡기거나 하지 않고 운영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유분식을 위해서는 특성화 교육 고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 시사를 많이 쓰고 수준으로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추고 취득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셨고 특히 우리나라 필요한 사람의 조선 용적봉과 4차 사람의 선두주자인 드론과 드론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과거 시대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그 과정 속에서 쭉 지내지내어면서 여러 차례의 변화도 왔습니다만 역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특성화고에 들어가는 학생들 자신이 자신감을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편한 것입니다 여기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소수로 만들어서 그 소수에게 정부가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사실 우리 예산으로는 특성화고에 현재만 하더라도 일반 고등학교보다 10배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도 못 따라갑니다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수로는 어쩜 한번 밀어줄 수가 없느냐 이건 아마 특단의 어떤 정책적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확보되지 않으나는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는 것을 지적하신 걸로 저희도 알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사회 미래경제 미래산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 일을 위해서 전문가와 우리 학교에 대표하는 이런 진로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분들과 함께 진로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지금 자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가 되면 뭔가 새로운 제도적 개선안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이때가 되면 우리 육은식 의원이나 교육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백선의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혁신 속에서 정말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걸 위해서 어떻게 교과교육과 현장체험교육과 이것이 서로 만들려서 그야말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특성화 교육의 하나의 모델을 지금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특성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 실습비자제 확충을 위해서 92개 교회 56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였고요 금번 추격에 추가경정이상에 60억을 변성하여 도합금연도만 해도 116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업계교 그린랩 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실습실 환경개선비 35억 원 32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번 추경에 76억 원을 변성하여 도합 10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그린랩 시설은요 저희가 참고로 교육부와 협력해서 이 경기대학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여해서 말씀드립니다 유희연님이 말씀하신 용접과가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있느냐 아는 학교는 없는데 저희가 용접교과 교육과정은 7군데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평에서 말씀드립니다 규론과는 1개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2022학년도에는 1개교가 추가돼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2개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해서 학교가 자율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학교가 스스로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용접이나 교원이나 이런 교육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변화가 어렵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유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 정책 질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이나 정책적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것에 구호할 수 있도록 저희의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윤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경기교육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것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